아몬의 퍼시픽에 대한주로 두 분이 모두 화장품 관련주를 주셨습니다.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는 코스메카 코리아를 한 분이 대한주로 주셨고요. 다른 한 분은 전문 경영인 체제를 돌입을 하면서 앞으로 경쟁력을 더 가질 것으로 기대되는 토니몰이를 주셨습니다. 코스메카 코리아와 토니몰이 과연 어떤 종목이 대한주로 더 좋을까요? 비교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대안주를 주셨는데 김민수 대표님의 대안주부터 볼까요? 코스메카 코리아는 실적 안정적으로 성장 잘하고 있습니까? 네. 코스메카 코리아를 보는 입장 쪽에서 일단 화장품 ODM, OEM 업체다라는 쪽으로 봤을 때 국제표준화기구, 보건분야 쪽에서 국제인증도 취득했다라는 쪽도 긍정적인데요. 그런데 요즘 화장품 추이가 그런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브랜드 위주로 샀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은 내가 맞는 그렇게 알려지지 않은 브랜드라고 하더라도 인디 브랜드라고 그러죠. 그렇죠. 작은 중소 브랜드들도. 그렇죠. 그런 쪽이라고 하더라도 나에게 맞는 걸 쓰겠다라는 쪽으로 나오다 보니까 브랜드가 상당히 다양해졌습니다. 그렇죠. 이게 MZ세대의 특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관련된 온라인 유통 쪽으로 이런 인디 브랜드 쪽에 납품을 하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쪽에서 성장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받는 쪽은 여전히 OEM, ODM 업체가 더 맞겠다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조금 더 길게 보다 보니까 코스메카 코리아는 OGM이라고 합니다. OGM이요? 네. GM은 차량인데요. OGM은 뭘까요? 네. OGM, 이게 아니고요. 글로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글로벌 어떤 제조를 확보했다는 관점 쪽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국 쪽 말고 중국에는 저장성의 핑구 공장이라고 있는데 스마트 팩토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성과는 좀 더 기대가 되겠죠. 그리고 또 미국에는 잉글우드랩이 있습니다. 특히 잉글우드랩 같은 경우는 지금 39%를 갖고 있는데 미국 뉴저지에 있고요. 기초 화장품은 65%, 기능성 화장품이 16%, 색조가 한 3%대 정도 됐는데 여기서 미국의 FDA에서 승인받은 자외선 차단제, 백인은 이쪽이 좀 있어야 하는 것. 거의 필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수요와 또 기능성 부분들이 가미되다 보니까 훨씬 더 어떤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좀 크다고 봐야 할 것 같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코스메카 코리아가 작년에 매출도 한 4천억대 근처 한 17% 이상 증가했고요. 영업익도 200억대, 100% 이상 증가하면서 올해 영업익 230억까지 넘본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화면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추위는 꾸준히 우상향입니다. 그런 관점 쪽에서 그렇게 크게 밸류 부담이 없는 화장품 업체다라는 쪽에서 지금 시총이 1,500억대입니다. 그러면 지금 나오고 있는 실적 대비에서도 그렇게 비싸지 않다라는 관점 쪽에서 계속 주목해야 될 걸로 보이시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민수 대표님이 코스메카 코리아를 소개를 해주셨고 이력 브랜드 화장품 업체보다 OEM, ODM, OGM을 하는 이런 업체들을 좀 살펴보는 게 이제는 트렌드인 것 같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반소장님은 토니몰 해주셨네요. 네, 지금 대표님 반대로 저는 좀 적자 지속인 기업을 좀 가져왔는데 네,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토니몰이라고 합니다. 이 토니몰이가 국내 화장품 전문 판매 업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게 지금 5년째, 5년이 아니죠. 상장한 이후로부터 한 7년째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이게 5만 원대였다가 지금 5천 원대죠. 거의 많이 좀 안 좋은 상태예요. 많이 안 좋은 상태인데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기는 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번에 좀 전문 경영이 관련된 부분들 때문에 좀 이슈가 있어서 가져온 부분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프리미엄 헤어케어 브랜드 튜라인이라고 해서요. 저자극 염색 샴푸 세치 시장을 도전을 했다라고 좀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게 뭐 그렇게 큰 효과가 있느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워낙 토니몰이가 안 좋았습니다.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일시적으로 한 번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워낙 좋지가 않았기 때문에 신제품이 출시가 됐다 해서 효과를 얻기는 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 부분들보다는 지금 전문 경영이 체제 돌입으로 인한 기대감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원래 이제 경영 자체가 그렇게 전문적으로 된 부분들이 좀 있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그 주주 31일이죠. 저번 달 31일 주주총회에서 산행 이사를 선임하고 열린 이사회에서 김 사장을 대표 이사로 선임을 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좀 경영 자체가 주체가 좀 달랐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전문 경영을 통해서 좀 제대로 경영을 해보겠다라는 부분들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포커스로 잡고 진행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혹시 앵커님은 화장품에서 제일 마진이 안 남는 게 어떤 화장품인지 아십니까? 글쎄요. 뭐가 제일 마진이 안 남나요?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는 대부분이 건강 화장품이 제일 마진이 안 남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기초 화장품이 제일 마진이 안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초 화장품을 통해서도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이 토니모리가 워낙 좋지 않았던 이전 대회 흐름했을 때 판매를 정상적으로 전문 경영을 통해서 마케팅을 제대로 하게 된다면 이전에 좀 더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재무적으로는 단기간에는 기대를 안 하시는 게 좋다. 제가 봤을 때는 1년 동안은 별로 기대를 안 하시는 게 낫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슈가 이슈였고 코로나로 인해서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이번에 경영진에 대한 부분들이 보드진이 바뀌었던 부분들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참고를 주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토니모리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난 31일에 주주총회에서 김승철 사장을 사내의 이사로 선임을 한 다음에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김승철 사장이 아모레퍼시픽에서 19년 정도 마케팅 부분에서 몸을 담았던 인물이라고 하네요. 과연 토니모리의 뭔가 부스터가 되어줄 수 있을지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가격 전략 하나 주시죠. 토니모리 차트 보니까 정말 계속 우하향했습니다. 네, 많이 우하향했죠. 7년이면 거의 이거는 상태가 좋지 않은 거라고 저는 보고는 있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는 좀 달라진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매수가는 5,750원으로 잡았고 목표가는 이전 고점이 한 7,500원대? 한 번 제가 봤을 때는 차익 시련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7,500원대, 그리고 손자가는 5,000원대로 지정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민수 대표님의 코스메카 코리아도 확인해 볼까요? 네, 지금 패턴을 보게 되면 그래도 지난주 금요일날 좀 빠르게 변화가 들어오면서 반등을 시도를 했고요. 그런 관점 쪽에서 좀 길게 봤을 때도 아직 그렇게 크게 변화는 없는데 실적이 반영이 안 됐다는 관점 쪽에서 직전 고점대가 위치되는 일단 목표가 1만 8,000원대 정도로 1차 목표가를 보면서 대응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손절가는 1만 3,800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코스메카 코리아와 토니모리 오늘 두 분이 화장품 관련 종목 중에 대안주로 제시를 해 주셨으니까요. 오늘 시장에서 한 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모레퍼시픽과 코스메카 코리아, 토니모리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좋은 종목 소개 받았습니다. 감사하고요. 두 분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